애가 없어졌다구요? 아니 근데 없어진 애를 왜 우리집에서 찾아요? 그쪽에 맡겼으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게 무슨 소리야? 애가 없어졌다니? 보도 걸어서 뭐라는데? 아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? 천둥, 번개 소리에 발작을 하더니만 감밥에 뛰쳐나갔대 당신딸 그걸 왜 이제 말해? 지금들었으니까 이제 말하지? 저만, 저만, 저만! 빛을 땡긴다는 게 딱! 저걸 두고 하는 말이라니까! 어젯밤에 비도 많이 오던데 걔 또 바다로 떠내려 건 거 아니야? 그러던지 말던지 아니 뭐 이름이라도 알아야 뭘 찾든지 말든지 아저씨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 꼬맹아 아빠 그렇게 말도 없이 뛰쳐나온 거 어떡해? 형님 어떻게 찾아냈어? 용, 왕, 슈, 퍼 여기서 아빠랑 아이스크림 먹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올 줄 알았어 기다리고 있으면 올 줄 알았어 기다리고 있으면 올 줄 알았어 그렇다고 쫙 딱 비 맞고 있어 뭐 어쩜 손을 어찌 되겠어? 뛰어였다 넘어졌어 뛰어였다 넘어졌어 뛰어였다 넘어졌어 이겁니까? 저한테 벌 주시는 거예요? 응? 술발 짝짝이다 짝짝이 나 짝짝이 흐흑흑 으 으 으 으 으 으